연세약통연치과관장 안녕하세요 연세약통연치과관장 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치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임플란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라인이 몇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 회사랑 제품 라인이 어떤 건지까지 알면 부속품을 찾을 때 훨씬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회사까지만 알면 그 라인이 어떤 건지는 경험이 많은 치과회사가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조사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